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마이버킷리스트에서 해기 역할을 맡은 박시환입니다 강구역을 맡은 손유동입니다 지금 바깥에 굉장히 인파가 몰려있죠 기다리고 계시는 인파 분들을 모두 안쪽으로 모시고 미니콘서트를 진행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들어오세요 강구와 해기의 버킷리스트 미니콘서트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Someday 너를 위해서 Someday 뭐든 할 수 있어 Someday 너를 만들고 난 뒤 Someday 마법에 빠진 것 같아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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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 곡은 Run이라는 노래고요 저희가 이제 차를 타고 어디론가 도망을 가는 그런 내용의 노래입니다 네 엔진 소리 부서 달라 이찬은 내 맘 깊은 곳을 불려 이찬은 바람처럼 날아가 내 맘처럼 날아가 달려가 우리 함께 리드는 영원히 시 investir 우리 함께 저희 주제가 마이 버킷리스트라는 곡이고요 마이벌킬린 시간나마 있겠죠 It's time to say goodbye 마이벌킬린 카운트 청양고기 그논킬린 다이벌킬린 마이벌킬린 얻은 건 아닐 거야 It's time to say good-bye about my My pumpkin leaves 시간이 남아있겠죠 It's time to say good-bye My pumpkin leaves It's time to say good-bye about my My pumpkin leaves I love you